오케이 두번째 마술 아빠 1번부터 10번까지 아빠가 좋아하는 숫자를 골라봐 그러면 아빠 가릴게 아빠가 좋아하는 숫자를 쓸게 오케이 난 이걸로 골랐어 그 다음에 5를 더해 보면 안돼 그러면 거기에 2를 더하고 아 여기다 2를 더해? 잠깐만 여기다가 또 2를 더해 그러면은 요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던 숫자를 빼 아 여기에서? 처음에 시작했던 숫자를 빼는데 그럼 여기서 이걸 빼니까 요거지 응 다 썼어 다 썼어? 그러면은 정답은 7 오 맞아 신뢰만 속이네 그럼 다른 숫자로 한번 치고 통화 아 맞쌍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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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